저격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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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나요? 네네 저격수 부조와 보이시지요? 욕술도 치시고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살짝 뒤로 또 공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한번도 안 죽었다 귀여워 정여병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네 네 아예 들어오지 못해 없을때는 제가 쉬프트로 몸 비빌테니까 아 귀여워 연두꾼 연두꾼 오니사랑 비슷해 연두꾼이랑 비슷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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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오케이 나이스 아 지금 뚫렸어요 뚫렸어요 저시 오케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연두꾼 힐 저 지금 연두꾼 힐중이에요 예 저격수 왔어요 네 도쿵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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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자 걸어놨어요 두자 걸어놨고요 저 공 있어요 천천히 네 조개병 못 죽어 세제장 깔아놨어요 네 돌진할거에요 제가 아마 조개병 밑자씩 하나 있어요 스토랑 오케이 진짜 얘 바보 됐어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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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보 적힌다 정회병 보이시나요 올라갈게요 수탄이 올라오셔야 돼요 장전할때 스턴 나이스 쏠쏠쏠쏠쏠 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 뒤에, 뒤에, 뒤에 똘마니들 똘마니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1쿨 나이스 아 멋있었다 아니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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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진짜 다 잘했어 어 너무 멋있어 몇 점이 밀려나 근데 16초 제가 클리어했던 것 중에 제일 빨라요 아 진짜요? 네 제가 16분 35초가 제일 빨랐는데 지금 더 단축했어요 나이스 답은 A맥이다 답은 A맥이다 2만 2만 6천원 나이스 나이스 가능성이 보인다 암살자 바보 만드는 것만 빠르면 암살자 암살자 발차기로 빨리 타야죠 암살자가 아 나 토너미형이 파일이 짧아가지고 수고하니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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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연누님이 모아주실 때 말씀해주시면 제가 거기다 포스할게요 어 좋아 좋아요 오른쪽 오른쪽 누구왔어요 왼쪽 정해병 정해병 한 명 더 네 하나 둘 둘 왼쪽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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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해병 오케이 죽으면 안된다 진짜 어 응 어디로 나오려나 어디로 나오려나 여기 안에만 있죠 오케이 왼쪽 왼쪽 정해병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휴 아파라 아프다 아퍼 중앙 중앙 저격수 있어요? 네 일단 얘는 다 잡고 저격수 있어요 아 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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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아 놀 마셨죠? 응 아 아 아 아 아 왼쪽 동해병 아 비행기 비행기 어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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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발차기 나이스 발차기 나이스 발차기 나이스 발차기 나이스 발차기 나이스 발차기 앞에 앞에 정면 왜요? 왼쪽에 쟁예병 네 컷 컷 저 역수 저 역수 온 줄 위에 알피 나이스 와 저 힐 한 번만 이거 이거 하니까 오버워치 갑자기 경쟁전도 하고싶다 오버워치 오버워치? 원래 잘 안했는데 저는 롤 하거든요 오 너무 좋은 영상이야 너무 재밌어 진짜 제니아타 저격수 저격수 보이시나요? 보이시지요? 저격수 저격수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살짝 뒤로 공 있어요 괜찮아요 네 우리 한 번도 안 죽었다 귀여워 네 네 봐둬요 저격수 여기 방어구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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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라인 좋아아 라인 좋아아아 좋아 좋아 좋아아 저격수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격수 저기 뒤에 막 있다 살짝 앞으로 좀 앞으로 갈게요 저격수 저기에 있구나 저격수 지금 없어요 아 또 보호 올렸다 이거 안 때려진다 3초 2초 또 깨져요 어 한 명 어디있지 앞에 앞에 계단 위에 있어요 계단 위에 자격수 우리 몇번 죽었어가지고 아 20만 명 앞에 생중계됬대요 itter 발차기 준비 나다 나다 뒤로 빠지면서 1, 2, 3, 4, 1 근데 굿! 나이스! 그 돌진할때 시프트로 막는거 제가 할께요 돌진할때 F 한번 풀리는거에요? 아까 두번 했었거든요? 애가 기절한대요 애가 바보댄대 바보댄대요 오케이 이 녀석! 됐다 나왔다 좀 안쪽에서 좀 안쪽에서 종회별부터 조조아 걸어놨어요 조조아 걸어놨어요 조조아 조조아 이리와요 조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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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깔 첫번째 형 너무 수비 Fire 일어 용험 너무 좋은데? 이것은 전설입니다 바로 전설이neck 암살자 암살자 나오는데 이때 조심해야돼요 아... 이때isa 내가 길이앉 못이라는게 킬을 쭉 뺄게요 위험하다 싶으면 넵 아 나 자꾸 토로로 발차기 누를라 하네 왜 이러지? 짜자자 너네를 빨리빨리 잡아야 불 너무하잖아 왜 왜 아니 누가 나보고 오오오 오리사 잘한다고 하니까 아무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라서 잘한대 너무해 반박할 순 없어 진짜 백지거든요 나올텐데 애일차 아 온다 온다 오오 뭐야 안살자 안살자 애포둘이 줘! 애포둘이 줘! 애포둘이 줘! 무서워 무서워 놀랐어요 바로 좋았어! 잡았어? 잡았어? 빨리 잡았다! 2초 왼쪽에 정예병 정예병 많아요 칼 죽었잖아 와 진짜 빠르다 애포둘이 와 한탄다! 보너스 2700 지금 한번도 안죽었어요 생존 보너스에 억고서 감사드려요! 갈색 준비 나이크 나이크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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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포타 포타 정의병 나이스 밑에 정의병 다투 올라옵니다 제 옆에 바로 옆에 잡았어요 나이스 감살병 또 와요 한 명 남았어요 높아지 않겠는데 네 됐어요 나이스 굿굿굿굿 좋아요 플레스 가자 아 내려오다가 죽네 어디서 건네 플레스 가자 나이스 중화기 네 네 템키자 와라와라와라 됐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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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왔어요 내려온 소비 왔어요 내려온 소비 왔어요 내려온 소비 왔어요 오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비행기 왜 안와 아 아 끝났을 때 왔어 한탄 안쪽으로 와 여기 좀 안쪽으로 와 여기 좀 안쪽으로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내가 안 죽었어야 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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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괜찮아요 몇 분 남았어요? 아 몇 분 남았어요 여러분 아 저희 몇 분 몇 분 남았지? 30분 남은 거 같은데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두 명 두 셋 반 할 수 있어요 네 많이 남았어 아 아 나섭다 아쉽다 15인크도 나오겠는데 아 진짜 깜짝 나성님이 화면만 비추면은 갑자기 안 된다 아 나성님 아 우리가 팀 나성으로 해서 그런가? 맞아 아 사신 나성 죽을 때 죽이 된다고? 벌써 19,000이네 죽을 때 어 19,000 가자 가자 아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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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딱 25인이네요 한 2만 7,8천 나고 어 딱 나오네 아 2만 7,814 음 어 어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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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수니쇼님 팀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용봉탕님 오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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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쉽게도 이제 이게 결국은 축제이긴 하지만 경쟁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좀 아니 저 어떻게 포장 포장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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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포장이 아니라 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이게 경쟁이라는 자리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용봉탕님 살려주세요 빨리 나성님이 잘못했네요 응징의 날 행사를 위해서 전설을 6번이나 클리어하시는 뭔가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리자드에게 또 어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끝까지 뭔가 이 5만원을 탄다고 하더라도 전리품을 까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소니쇼님의 그런 발언들까지 생각했을 때 오늘 정말 이런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 소니쇼 팀 네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네 맞아요 바로 그거에요 저희가 듣고 싶었던 말 고생하셨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좀 배워야겠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아 이 오버워치 스트리머 이벤트 응징의 날 스트리머 대전 참여해주신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부터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응징의 날 기획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진짜 밤새고 막 계속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재밌어서가 확실하죠? 네 이틀동안 잠을 안잤어요 응징의 날만 하느라고 너무 재밌어요 진태헨이신 것 같아요 뭔가 사투리도 좀 섞여 나오신 거군요 여태헨은 아케이드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진짜로 진짜로 블리자드 이번에 응징의 날 정말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짠죠 왜 아유 그럼요 수윤쇼님 블리자드 저 멋진 사랑 알고요 그리고 컨텐츠 진심으로 이제 진텐으로 즐겨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벤트 이런 컨텐츠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 정켄슈타인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군린보님 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요 또 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연두님 오셔보겠습니다 계세요? 아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 에서 1층으로 떨어졌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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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전설 라이드는 깨는 것 자체가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못해봤고 못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일단 팀들과 아마 경쟁전을 돌리러 가고 싶을 만큼 재미있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speed 재밌었어요 잘 바꿀거야 우리 팀 모수 갈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니쇼님 팀원분들이었습니다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아 오늘 감사했습니다 상資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